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패배자에서 승리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은 오늘날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첫 번째 메시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분명 패배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패배자였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내려가면서 슬픈 빛을 띄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은 말씀하고 있죠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 패배자라는 것 승리한 자는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이 패배자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실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완전 내리막길입니다 영적으로 봐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잖아요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현재 이들의 신앙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 신앙적으로 볼 때 패배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제자는 왜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금 24장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랬죠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과거에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삼일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저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저 종료주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재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자신들도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찬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 거예요 자신들의 소망이 꺾이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 그 기대는 잘못된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끌어내리고자 했어요 따라서 그 잘못된 기대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기대를 할 때가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겠다는 잘못된 기대로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당시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 왜 믿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느냐? 잘못된 기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기대를 너무 성급하게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죄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 당장의 뭔가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단 3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조급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니까 당장 이루어지겠지 당장이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의 조급함은 결국 어떠한 결과까지 낫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망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소망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믿지 못한다 누가 보곤 2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고백입니다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예언하셨잖아요 부활한다고 여자들이 실제 예수님 부활했다 얘기하니까 이 여자들의 말 믿지 못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건을 베드로 요한이 무덤 살펴봤잖아요 그들의 증언도 또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도 내가 기대했던 그 어떤 일이 금방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 조급함은 오히려 영적 분별력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급함으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 꼭 깨달으시고 마지막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인내 인내함으로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 우리 삶의 소원의 성취 반드시 마침내 다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두 제단은 승리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결국 이들은 승리자로 바뀌게 되었다 이들이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과정대로 살면 우리도 그대로 승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과정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누가 보면 24장 15절 16절 본문 말씀 보시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패배자의 모습이 그런데 누가 보면 24장 31절 말씀 보시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승리자가 되는 두 번째 과정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누가 보면 24장 32절이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승리자의 마음은 항상 뜨겁습니다 적극적인 세 번째 과정이죠 이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승리자는 이것까지 해야 돼요 누가 보면 24장 33절 말씀이죠 곧 그 씨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승리자들의 모임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또 누가 보면 24장 35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서로 신한 간증의 모임이 됐어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나도 만났어 뜨거운 마음으로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한순간에 올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언제 이들의 영안이 열리고 언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언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게 됐습니까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보면 24장 3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이 풀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순간 그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말씀이 속에서 풀어지는 순간 마음이 그때 뜨거워졌어요 말씀이 풀어지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패배자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바뀌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시고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내시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것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승리자의 삶으로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나를 다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0편, 19편, 7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언제 패배자의 영혼이 소성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란 또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않은 스가라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않은 그 시대 동안에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대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요동쳐서 내 삶의 모든 부족함을 바꾸고 모든 부조리를 바꾸고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역사가 생명의 말씀의 역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인생의 패배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더욱 영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패배자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올 하반기 완전히 뒤바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심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